모두가 좋아하는 퀴즈 미션 시간? 아... 그런가요? 그럼요 셜리 선생님! 그러니까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!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노력과 가족! 재능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과 햇빛과 같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족이 필요하죠!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러블리 드림! 나라의 엄마는 아임 유어 걸을 제일 좋아하셨지!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엄마가 나라의 꿈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!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지만 잘 풀려서 정말 다행이야! 그럼 오늘의 퀴즈다! 첫 번째 퀴즈! 퀴즈가 몰래 만났던 사람은? 두 번째 퀴즈! 케이시가 때리지 않는 것은? 마지막 퀴즈! 송이가 퀴리를 몰래 만났던 이유는? 그럼 모두가 좋아하는 퀴즈 미션! 다음에 만나요! 아하 감사합니다.